맞이하고 싶은 거죠. 그 한글 자막을 들이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, 이 책을 위해서는, 본인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이 책을 읽고, 이 책을 읽고, 미르코 프루팟 선수입니다. 엄청나게 인기죠? 표정은 담담한데 속으로 끓고 있을 거예요. 니뉴에 다가서서 효드로 선수의 얼굴을 본다면 또 어떤 표정이 될지가 선언합니다. 역시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없겠습니다만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이 효드로 선수와의 대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련을 미르코 선수가 예전부터 해왔습니까? 2년 전에는 또 노게이라 선수에 의해서 GPS의 대전이 또 좌절이 됐고요. 원래 그때도 효드로와 싸우기로 돼 있었는데 못 싸우면서 또 노게이라에게 패배를 했던 거고요. 이번에 8월에 오늘 부상이 없다면 8월 결승년 이래 경기를 치르게는 됩니다만 오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하게 될지 이 효드로 선수의 표정과 부차해서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정말 MMA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 두 명을 지금 카메라가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데요. 둘 다 사실 인간 최대 라이벌이 아니라 초인 최대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주먹이 아파서 연습을 못해서 못 나온다는... Q.